네 빨리 합니다. 무슨 인사죠? 신규 가입 대상으로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사이즈 8,900원을 100원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추천 링크 가입하면 5,000 리워드를 주는데 7%만 사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그게 의미는 없고 무슨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쓸 수 있긴 한데 신규 가입 대상이죠.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1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1만원 상품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. 같이 담아야 되는데 주 쿠폰으로는 문자로 올 테고요 신규 가입하면 15% 쿠폰 몇 가지 쿠폰도 같이 들어오는데 20%짜리 쿠폰도 있고요 990원 이벤트 상품도 있죠 티 같은 경우에 99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랑 이거랑 같이 담을 수는 없고 하나만 담을 수가 있고요 만원에서 한 15,000원 사이 제품들이죠 네 뭐 티나 바지 양말 기타 등등 했으니까 필요한 거 소모품들 산 다음에 31 아이스크림을 얻어 가면 되겠죠 친구 추천하면 추천인 피추천인 정립금을 주긴 하는데 7% 사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